여러분, 오늘 꽃 구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꽃 한번 보세요. 눈 주름이. 엄청 꽃이 많이 왔습니다. 참 예쁘기도 합니다. 너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. 참 얘네들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즐거움을 주네요. 아우, 예쁩니다. 사랑차 한번 보세요. 사랑차도 꽃이, 연한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이것은 석동이나물입니다. 석동이나물. 아우, 노란 꽃 한번 보세요. 얼마나 예쁜지. 참 예쁘기답니다. 아, 클리마티스. 저, 한번 보세요. 얼마나 보라색 꽃이 겹인데, 꽃도 참 엄청 오래 갑니다. 한참 전에 표가 있었는데, 아직까지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보라색 꽃이 얼마나 예쁜지. 아, 꽃도 참 크기도 합니다. 아, 꽃도 크면서, 연보라색 참 예쁜 모습입니다. 아, 나비도 하얀 나비도. 아우, 하얀 나비도. 아, 이렇게 앉아있습니다. 아우, 예쁘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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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버렸다 엄더게도 이렇게 꽃들이 많습니다 마가렛이 지금 피고 있고 이거는 굵은 인동창입니다 해와나무 문이 옥잠 엥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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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때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